제가 갖고싶은건데 니은이가 갖고싶었던거야? 좋아요? 쟤니 앉아 여기 아니 저쪽이 의자에 앉아야지 위험하잖아 내가 갖고싶은건데 쟤니가 갖고싶었던거야? 어머 이너도 있다 이너도 3명이라도 있어 이건 봄이 있는데 여기가 있지 여기가 뭐지 열리지 이야 여기 밑에도 또 뭐있다 여기 밑에도 이거 좀 열리냐? 어 이게 뭐지? 문이 조금밖에 안열려 문이 조금밖에 안열려 문이 조금밖에 안열려 아빠랑 같이 조립해보자 어? 어? 이렇게 하는거야 내가 맞췄다 여기 여기 엄마가 살면서 보고해줄게 이것도 이쁘 우와 너무 귀여워 봐봐 엄마 보여주세요 누가 누가 있어? 우와 누구야 이게 잘하고있어? 나 이거 못찍었다 아빠 지금 이거 뚫고있어 이거 조립을 해야되나봐 내가 뜯어줄거니까 일단 이끈어둬 엄마가 뜯어주세요 바빠고 이제 이거 이거 네 넌 못찍해 너는 어떻게 하냐거든 이거 여기다 잘 피는거고 네 이거를 우와 귀여워 뭐야 놀이기 중에 놔봐 이 그 다음에 불고기 여기 왕관이야? 여기 왕관이야? 대안관인거? 여기 왕관인거? 대안관인거? 대안관인거? 여기 노이동산이 있네 지현아 여기 놔줄거 너무 예쁘다 지현아 왕관도 있어 왕관도 있어? 여기 배야? 지현아 이렇게 놀고 있네 야 봐봐 그네? 그네는 어디다 하는거지? 지현이가 봐봐 그네 어디다 하는지 알려줘봐 그네 여기 나는거에요 뒤에 하는거야 이건 뭐야 지현아? 여기다 그네 여기다 그네 침대 침대 있어? 저게 침대 있어 어디지 모르겠어 그네 여기 엄마 아빠 다른 제품이랑 이렇게 연결해 여기 조개 침대가 없더라고 다른거 없었는데 다른 제품 아니야? 여기 들어있어 조개 이런것들은 어디야? 한번 해보자 여기 나와있지 않아? 조개침대 내가 여기 누우면 좋겠다 너가 누우면 좋아? 엄마 이념 빼줄까? 응 이념 빼줄까? 이념 빼줄까? 이념 빼주세요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들어 엄마도 마음에 들어 너무 귀엽다 우리 지현이가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 그치 상품도 받고 안녕 틀레게 한번뀌어 이름 몰라있다 로우니 로우니? 그러면 큰 토끼는 링고 하면 어때? 링고? 안녕 지현이 여기 로우니? 로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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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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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로우미 하면 어때? 얜 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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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때? 이놈 이놈 헤퍼리가 어디있어? 헤퍼리가 어디있어? 그럼 저거 집게야 집게라고? 또있나? 아니야 이런거 어디갔지? 여기 또 찾아봐 여기 또 찾아봐 여기 또 꽂는거? 여기 또 꽂는거에요 여기 또 꽂는거에요 여기 또 꽂는거에요 여기 또 꽂는거에요 여기 여기 이 박스였어 여기 이 박스 여기 이 박스 이렇게 꽂았으면 태울거에요 지현아 여기 지현이도 혼자 보라그러자 같이 꽂아보자 물꽂이가 여기 떠있어 지현이 떼주세요 응 이걸 하는거야 여기 밑에 찍어가지고 대기대로 이렇게 이렇게? 너무 잔인 얘기 좀 엄마는 그레 대워야지 엄마도 고라색기네 대웠어 나 이거야 이거 나 노상텍 켰어 노상텍 켰어 아! 나 또 켰어요 그럼 나 이거 해볼까? 난 이거 노상텍 골랐어 응 나 애기도 못 찍혀 응? 애기도 못 찍히지? 나 찍혀요 또맥이다 무슨 말? 엄마도 탕탕이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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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아 이거 이제 지현이한테 꽂아보라고 할까? 응 꼽고 싶은데? 지현이 이거 꽂아보자 이런데 꼽는거야? 아무데나 꼽아? 응 모양이 맞는 데가 있는거 같은데? 네 아무데나 꽂아도 될거 같은데? 응 오! 지현이 됐어 오! 응 어디 어디 찾으려면 여기도 하나 있다 응 그래 응 뭐 한거지? 모양이 틀린거? 이건 뭐지? 그게 꽂는거 아니야? 아니 모양이 틀리다 지현아 지현아 이거 같아 봐봐 네모 네모 여기다 이거다 지현아 여기다 지현아 여기다 응 지현이가 됐다 이건 어디? 그거는 벽에 붙이는거야 여기 동그란 데다 붙이는거네 별 같은거는 별은 여기 칠이 옆에 어! 이거있다 이거! 여기다 칠이 옆에 여기다 여기다 이거 여기 붙이는건가? 이거 여기 붙이는건가? 어디 하는거야? 한번 해보자 지현이가 아빠 지현이도 알려주세요 아빠 지현이도 알려주세요 아빠 어디 하는거야? 잠깐만 천천히 해봐 1등 없지? 응 다 1등이요 다 1등이야? 맞아 응 꿀도 1등이요 응 맞아 재미있게만 하면 되지? 응 네 너무 다 좋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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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어디 가볼까요? 이제 여기도 또 안건가구 이거 아 막쳤다 야 집안 인하공자 알았지 집안 인하공자 알았지 집안 인하공자 알았지 Entonces 너무 귀엽잖아 티Arman 인하공자 정말 좋다 실반이 안에 넣은거죠 실밤 아 실밤 아니 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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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дно 빙글빙글 지연아 좋아? 응 너무 이쁘다 이거 이제 놀이기꺼가 떨부 떨부 다 찬듭니다 행복한 인어공주성 맞아 행복한 인어공주성 엄마는 갑자기 이거 돌리니까 그거 생각났다 뭐?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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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나는 여우여 구글빗할 때 뚜눈은 뚜뚜 파데로 얘네는 그냥 여기다 넣어놔야겠다 이곳은 상상 왼쪽은 꼬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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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쟁이 이뻐요 다 돼서 이건 준거에요 음 그랬어요? 이게 뭐에요? 이건 치방 이야기 하는건데 이건 뭔가요? 인어공주, 행복한 인어공주 성이래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군에 탈게요 네 군에 어떻게 타요? 군에는 애기, 유기애기는 다섯 달기는 네 군에 타야되요? 같이 엄마랑 같이 타야되요 아 같이 타야되요 군에 엄마랑? 응 어떻게 이제 작동 되는지 아빠가 소개해주세요 예전 군에들께 나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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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현이도 알아? 응 아빠가 안맞아줘도 돼 문도 열어주세요 여기에 지은이가 있나요? 오 그네 타네요 어디 있어요? 여기요 여기 타는데도 있다 얘 이렇게 빠져 여기 탈 수도 있어 배 타고 왔어요 인형 공주들이 아빠 인형도 봐 인형 그 인형 검은 인형 인형 주세요 거기 탈거에요? 걔 로우니래 걔는 누구였지? 요미인가? 요미? 검은이 요미요 귀여우다? 엠엠 안장 엠엠 엠엠